가수 손태진이 방송계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며 SBS 뉴스데스크와 주영진 편집장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거 SBS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의 출연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번 복귀가 SBS 사장의 특별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주영진 편집장과 함께 프로그램의 공동진행을 맡게 되어 그의 역할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도전을 위해 제작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SBS 내부에서도 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어색함과 긴장을 느꼈지만 주영진 편집장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자신감을 얻고 프로그램 진행에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유연한 적응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새롭게 보여줄 모습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의 공동진행자로서의 활약이 팬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전문적인 태도는 동료와 팬들 사이에서 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활약은 방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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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